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 수의사 유동준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번 고양이에 이어서 강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강아지는 왜 짖는 걸까요? 사실 개가 짖는 것은 당연합니다 짖음은요 강아지의 정상적인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짖음이 지나치게 심하다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이것은 교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의사 유동준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왜 이리 짖는지 또 너무 짖는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지나치게 짖는 개의 버릇은요 주변에 대한 나름의 강아지 해석과 또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개는 왜 짖는 걸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기 위해서 짖습니다 개는 보통요 무리를 지어 생활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권에 침입해 들어오는 외부자들에게 불안감과 경계심을 품는 것이 당연한 종류입니다 개에게 초인종 소리는요 자신의 영역권에 누군가 침입해 들어오려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개가 짖는다는 의미는요 그 침입자를 단순히 쫓으려는 이런 행위입니다 즉 침입자를 저기 저리가 여기서 당장 나가 여기는 내 영역권이야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 이렇게 강아지가 소리를 치는 것 뿐입니다 멍멍멍하면서요 두 번째로 주인이나 무리 동료들에게 경고하려고 짖습니다 보통은 진돗개 같은 번견이 번견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개량된 이런 종류의 강아지들이 이런 본능이 발달했습니다 주인에게 혹은 동료에게 무엇인가 접근함 혹은 낯선 손님이 방문했으면 알리는 이런 용도로 짖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위험이 다가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손님이 방문했으면 알리는 이런 용도로 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의 귀가에 반가움을 짖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에 반가움을 짖는 것입니다 보통 수다스러운 강아지에서 여러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강아지일수록 더 격렬히 짖어내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요 여러분의 귀가 후에 더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지짐의 강도가 점자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심심했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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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잘 있었어? 이런 종류의 귀가 후 인사는요 강아지의 흥분도를 더욱더 높이게 되고요 흥분도가 높아진 강아지는요 더 격렬하게 여러분에게 호응하여 짖기 시작하며 이러한 흥분도는요 사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욕구 불만으로 짖기도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무언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지져세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간식을 원하면 짖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주인이 짖지 말라고 간식을 저 버릇한다면요 앞으로도 간식이 먹고 싶으면 걔는 반사적으로 짖기 시작합니다 학습이 된 거죠 산책을 하고 싶어서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요 짖을 때마다 더 이상 짖지 않도록 해주려고 산책을 시켜줬을 것입니다 즉 짖어서 자신의 욕구가 해결된다는 것을 학습한 강아지는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생기면요 그것이 얻어질 때까지 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훈련이 되어버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동료를 부르려고 울기도 합니다 아우 하고 늑대 울음소리를 낼 때 간혹 소방차 소리에 반응하여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혹은요 동네 다른 강아지 울음소리에 반응해서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혹은 아무런 일이 없이 갑자기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리는요 굉장히 굉장히 멀리 떨어진 무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주로 늑대 시절에 이런 소리 언어로요 멀리 떨어진 동료를 부르거나 도움을 청한 것이 지금의 개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차 소리에 반응하는 경우는요 일부 소방차 소리의 파장이 이 강아지를 부르는 일종의 구조신호 파장과 파장의 길이가 같아서 강아지가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이런 소리를 내는 경우는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렸을지라도 심의하게 멀리서 이런 종류의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무료하고 심심한 환경에서 멀리 떨어진 강아지와 우리가 SNS 사듯이 신호를 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 어디야? 나 심심해! 나 외로워! 뭐 이런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놀자고 으르릉거리기도 합니다 어린 강아지가요 다른 강아지에게 꼬리를 정렬하게 막 흔들며 으르릉거린다면요 같이 놀자는 격렬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강아지를 대상으로 으르릉거린다면요 나 지금 엄청나게 무서우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다가온다면요 공격을 하겠다는 이런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런 경고의 의미를 무시하고 계속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쳐버리면요 으르릉거리는데 짖지마! 짖지마! 으르릉거리면 안 돼! 나쁜 강아지 이래버리면요 강아지의 정상의사소통 언어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강아지는 다음에는요 으르릉거린다는 이런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공격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으르릉거린다는 의미는요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그냥 무섭다는 의미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려워하는 강아지에게 강요해서 두려워하는 상황을 으르릉거리지 말라고 해버리면 그냥 바로 물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강아지에게는요 무엇이든지 강요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유전적으로 그냥 심하게 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저같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듯이 강아지도요 잘 짖도록 유전적으로 타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테리어종의 사냥개들이나 보더컬리 같은 목양경 그리고 집을 지키도록 훈련된 브리징된 진돗개 같은 번경 품종들이 잘 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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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그렇게 잘 짖도록 즉 짖지 못한 애들은 교배를 안 시키고 도태를 시켰거든요 잘 짖도록 어떤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브리징을 한 품종이니 DNA의 그런 품종의 특성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짖는 다양한 원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짖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요 어떻게든 조금 덜 짖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 우선 첫째로요 불안감이나 공포심에서 짖는 경우는요 사실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주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뭐 불안하다 무섭다는 이런 마음은요 우리 사람에서조차도 훈련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거든요 이건 훈련이 안 돼요 저는 귀신이 없는 것도 알고 외계인이 없는 것도 알지만 아직도 외계인이나 귀신은 무섭거든요 사람도요 해병대를 나와도 귀신은 여전히 무섭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른 개를 무수하고 꺼린다면은요 산책 중이라도 안 마주치게 하셔야 합니다 낯선 사람을 두려워서 짖는 거라면요 낯선 사람을 안 마주치게 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건 정말 훈련으로는 잘 안 돼요 이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두 번째로 초인종 소리에 반응해서 짖는 강아지라면요 초인종 소리와 보상을 연관시켜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누가 초인종을 누른 뒤에 작은 간식을 주는 겁니다 이때 짖으면 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안 짖을 때 재빨리 주셔야 합니다 짖을 데도 없이 주는 거죠 작은 간식으로 초인종 소리부터 주위를 돌려주시고 초인종 소리와 더불어 맛난 간식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어 결국에는요 초인종 소리가 나도 안 짖으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간식을 주는 위치는요 점점점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울타리나 혹은 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강아지 집에서 주게 되면은요 나중에는요 초인종 소리가 나면요 스스로 울타리나 혹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앉아서 간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루 종일 혼자 심심하게 있던 강아지가 주인이 귀가해 반가음에 짖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은 흥분으로 인한 지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너무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가에 너무 격렬하게 반기다 보니까 지나치게 흥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심한 지짐과 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투명 강아지 놀이를 하셔야 합니다 즉 흥분도를 낮추기 위해 귀가 후 20분간은요 강아지가 없는 것처럼 모른 척 행동하셔야 합니다 20분이 지난 뒤에 강아지의 흥분이 낮아지면요 그때 천천히 부드럽게 이름도 불러주고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보고 싶었어 산책 가까이 이러면서 간식도 주며 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하루 종일 심심했던 강아지가 주인의 귀가에 갑자기 엄청나게 흥분하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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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격렬한 인사와 또 미안한 반응까지 더해주면요 강아지의 흥분도는 그야말로 극에 달해서 정말 무화지경 속에서 짓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항시 모든 지짐은요 뇌 흥분도가 높아져서 생기는 거니까 항시 강아지의 뇌를 평온한 상태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 욕구 불만으로 무언가 원할 때마다 짓는다면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치킨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짖음에 대응해서 요구를 들어주든 아니면 짖는 곳으로는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어서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쪽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이런 게임이 되는 거죠 짖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도 강아지도 왜 짖는지 무엇을 주면 안 짖을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시하세요 그러다가 강아지가 안 짖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때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면은요 결국 강아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짖는 것보다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참고로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짖기도 하거든요 먼저 털을 곤두세우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일반적인 표현 외에도 다양한 강아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행동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무섭거나 긴장하면 몸이 굳거나 아니면 오줌이 마렵거나 몸을 떨듯이요 강아지도 극대 스트레스나 혹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는요 방어 기전이 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로써 다양한 생리적인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몸이 굳는다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강아지도 긴장하면 몸이 경직되고 굳어버립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의 체내 분비가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전신의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과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즉 마음은 소리치고 도망가고 싶지만요 몸은 얼음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긴장과 스트레스로 여기서 일어나 박차고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사람도 너무 무섭거나 긴장이 되면요 몸이 굳어버리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덜덜 떱니다 추울 때만 몸을 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서울 때도 혹은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지금 제 목소리처럼 몸을 덜덜덜 떨게 됩니다 우리도 심한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는요 혹은 불안한 상태에서는요 손발을 덜덜덜 떨게 되잖아요 강아지는요 손발을 떠는 모습을 관찰하기 힘드니까 몸을 떠는 것으로 상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덜덜 떨고 있다면요 단지 춥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극도의 스트레스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발자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강아지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땀을 흘리잖아요 하지만 강아지는요 땀을 흘리는 한선이 땀을 흘리는 곳이 발바닥과 코에만 있습니다 몸에선 땀을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긴장하면요 코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발바닥에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 땀을 흘려서 발자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데요 비듬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왜 병원에만 오면요 안 보이던 비듬이 보이고 털이 많이 날리기 시작하는 강아지들 많지 않은가요? 역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피부의 긴장과 수축으로 각질이 일어나며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긴장을 하면은요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호흡이 얕고 빨라지며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강아지는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며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침을 과도하게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는 좀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톡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강아지들의 행동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들의 행동 언어에 대해서 강아지들의 행동 언어에 대해서 강아지들의 행동 언어에 대해서